김소연 변호사 좀 똑 부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적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김소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가지고 댓글을 남기신 분을 보니까 김소연 변호사에게 나무라는 이야기도 꽤 있습니다. 적당히 하지. 우리 편끼리 그렇게 막 치고 박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나 김소연 변호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편 우리 진영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자신의 무고함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진영 논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는 대충 그냥 덮고 넘어가고 상대방만 그냥 까면 된다. 그런 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김소연 변호사를 질책하거나 나무라는 그런 의견을 남긴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참 힘들다. 어제까지 절친하게 지냈더라도 그 사람이 비의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의심이나 의욕이 들면 당연히 뭡니까. 그것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비판이나 비난을 해야 되죠. 조국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 편에서 비슷한 그런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 입을 다문다. 그건 옳은 일은 아닌 것이죠. 옳은 일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가능한 옳은 일 훌륭한 일 선한 일 반듯한 일 이런 것을 추구해야 그게 지극히 인간다운 그런 삶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몇 번 정도는 벗어나겠지만 인생이란 긴 그런 레이스를 생각하게 되면 언젠가 뭡니까. 들통이 나가지고 폐가 망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요령 비유로운 사람들이 끝까지 갈 가능성은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죠.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반듯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반듯함이 무슨 밥 먹여주냐 이렇게 생각하여 반듯함을 뭉개는 것을 그냥 일상으로 하면 언젠가는 뭡니까. 한 번 크게 걸려드는 것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 보면 몇 번 정도는 피해갈 수 있겠지만 인생이 이렇게 수십 년 되는데 모든 부분에서 뭡니까. 그런 거짓말이 다 맨제부를 받거나 은폐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소연 변호사의 빼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선거 후원금으로 하이앗트 호텔에서 99만 원어치 식대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서울대 감사에서 연구비로 밥 먹은 것 정도야 애교지 않습니까. 선거 후원금으로 음악다방도 가고 백화점 쇼핑도 하고 빵집인 백미당에서 아이스크림 후식까지 알차게 챙겨 먹는 사람도 있는데 김해경 초밥 30이문 정도야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거 후원금의 유용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선 발언을 김소연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서울대가 이 지경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연구비로 밥 먹고 학생인건비를 착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돈 돈 돈 돈 돈 하는 사회니까 반듯함이라든지 정도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있을 때 해먹는다 이런 생각이 평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선거 후원금으로 하이앗트 호텔에서 99만 원치 식대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연구비로 좀 해먹은 것이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김소연 변호사의 날선 발언이고 이런 발언을 김소연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정의라든지 정도보다는 우리 편이니까 그냥 좀 눈 감아주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 편이니까 눈 감아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든 남편이든 간에 올바름이란 기준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해야 그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좌파들하고 큰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김소연 씨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매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못 참는 호기심 덩어리입니다. 또 범죄 관련해서는 전부 다 확인하려고 하는 못된 결백증이 제게 좀 있습니다. 제 호기심과 결백증에 계속 기름을 부으며 나라 청소를 악망하는 분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보겠습니다. 호기심과 결백증 공병원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2년 6개월 이상 이렇게 치료하게 뭡니까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부분을 밝혀나가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준석이 이야기했지만 무슨 유튜브에 무슨 돈대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 친구는 진짜 천벌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는 돈과 출세 때문에 목을 매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다소 지사적인 그런 태도나 신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옳은 일을 규명해야겠다 거짓을 밝혀내야겠다 나쁜 짓한 놈들을 반드시 뭐죠? 찾아내야겠다 조작된 것을 밝혀내고야 말겠다 사기를 밝혀내고야 말겠다 이런 것은 돈을 밝히고 성상납을 받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하등 가치가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런 류의 인간들은 올바름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정의로움이라든지 실체라든지 사실 같은 것이 엿받아 먹는 그런 단어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실체적으로 잡을 수 없고 그렇지만 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김소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저의 호기심과 결벽증에 기름을 부으며 나라 청소를 악망하는 분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보겠습니다 글도 참 잘 써네요 안녕하십니까 김소연 변호사님 저도 가로사료연구소 대선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도 하면서 강용석 경기도재사 선거사문 등록을 해달라 해서 성낙했습니다 통장 사본이 필요하대서 보낸 적도 있는데 통장으로 입금이나 그런 게 입금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조사 같은 게 들어올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자신에게 제보를 해달라 선거 후원금이든 간에 강용석 변호사는 사유로 부정선거에 많은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선거 안에 눈에 가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공적 1번 2번 정도에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원금 용처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깨끗하게 정확하게 처리했어야 되고 일체의 의욕이나 의심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강용석 변호사 자신에게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다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체질과 관련된 건데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막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조신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요즘에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런 지저분한 쓰레기 치우는 일을 꼭 김소연이 하느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마음으로 박범계도 이준석이도 여성단체도 장애인 잔반급식주든 정의당도 시민들 혈시에 탕진하던 지역합회 등 민주당 정책도 국가 자살행위 탈원전 정책도 조국에 대한 만원의 행복소송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성과를 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무 배경 없고 힘 없고 치위도 없는 지방 변호사인 저를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대전에 쿡 바뀌어서 일이나 하고 아이들이나 챙기는 변호사의 패북거리 지난 4년 내내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고 정책으로 발전하고 대선 공략이 되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이대로 노 빠꾸 행보할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큰 정치 작은 정치 네 편 내 편 이런 의미 없는 말씀들 사양하겠습니다 우리 편이면 봐주고 상대편이면 공격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제가 방송에서 가끔 김소연 변호사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개인적인 친소관계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 번 아마 공병호 tv 초기에 인터뷰에 참여해 그러나 사람의 글을 보면은 그 진심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강 변호사 건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올곧게 쓰는 것은 진영 논리로부터 탈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편이니까 눈 감아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잣대에 어긋나게 되면은 탈법을 했으면은 불법을 했으면 당연히 그걸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편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같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렇게 봐주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듯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어 가지고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선거 후원금이라고 줬는데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큰 행사를 치르고 선거 후원금을 받아 호텔에서 모으니까 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온전한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보도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방송하는 것도 오로지 반듯함이라는 부분들이 대한민국 사이에 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노박구정신 그대로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대충대충 끌렁끌렁 그렇게 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된통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돈을 받아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뇌물 받는 거 그다음에 부정한 부분에 이런 손을 대는 것 자체가 한 번 정도면 다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에 돌아가신 평화봉사단 하셨던 한 교수님 성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인생이란 것은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봐주자 이번 한 번만 뭐죠 돈 좀 받자 그렇게 하지만 그 한 번이 한 개의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는 100만 원 받는 거하고 200만 원 받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 한 번의 비용은 인생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총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바로 불법과 타협하거나 불법과 손을 잡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공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사회가 좀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다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자기 한 끼 이만큼이라면 손해가 올까 싶어 벌벌 떨고 그럼 되겠습니까 다 침묵하고aus общество